야 우주아! 주위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지금 메리키로는 못하려고 그래 지금 뭐 벌써부터 몇번 줄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여러분은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진짜 이렇게 말은 살피할 수 없는 거 라! 라! 본인의 아이들 이 나중에 말할 필요 없지 우리나라가 인기가 좋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네요 저는 정말 멋있네 진짜 약간 그런 건데 아니, 이건 내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데뷔 그런데 정말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모르는 그런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과 각종 오래오래 계속해서 교회에서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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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여호와 아름다운 아름다운